기갑단 어차피 그들이 이해하는 건 전쟁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었지 모래포식전은 흩어졌고 모래거인은 쓰러졌다 얼음사신은 파묻혔고 공성충권은 부서졌다 하지만 우리는 안일해졌고 가오리 갈비뼈쌍이 가들질렀다 우리를 무력화시켰다 결국엔 선동대가 빛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때 내가 나서서 부위를 무단을 짓밟아 사멸시켜야 했는데 하지만 난 깃발에만 집중하며 승리의 우리 칼날이 무뎌지는 모습만 지겨봤다 나 퇴직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이용당하기 전에 살인자를 구원자라며 떠받드는 꼴이 되기 전에 또 하나의 기갑단 전쟁광이 네소스 인근에서 함대를 이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그 자를 땅에 묻어버릴 것이다 내 백성들도 평화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가볍게 뱉지는 않는다 쉽게 쓰지도 않고 진심이 아니었다면 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평화? 기갑단과? 어둠이 이 행성계 외곽에 밀려들었다 군체가 그걸 섬긴다 둘 중 하나가 너희를 쓰러뜨릴 거야 내 세계가 그랬다 카야틀 여제 그대가 겪은 비극은 유감이다 우린 모두 고통받았다 동맹을 제안한다 기갑단의 동맹은 없다 오직 정복군 여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울과 연합했다 그 번지르란 칼날을 네 등에도 꽂을 거야 내 아버지는 약했다 야망이 없었지 너희도 그러하다 사령관이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인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내 제국에 합류해라 너희 칭호도 유지하고 전쟁의회에 자리를 주겠다 내 군대와 너희 빛이 함께하면 기갑단이 군체를 말살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검은 함대가 복종하라 아니 잘 알겠다 단단히 준비해라 사령관 그 번지르란 칼을 준비해놓겠다 전장에서 만나자 붉은 전쟁을 일으키며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을 가했던 기갑단이 또다시 태양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차 일어난 기갑단의 침공은 네소스의 표면을 갈아엎는 거대한 탱크의 출현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포착한 선봉대는 당신은 네소스를 급히 파견합니다 잘 듣겠소 칼루스의 딸 카이아틀 여제가 우리 행성계에 나타났네 기갑단 제국을 다시 통일하려는 거지 제국 지상탱크가 네소스를 돌파하는 걸 확인했네 아이코라는 카이아틀과 관련이 있을 거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하네 수호자 앞쪽에 기갑단 탱크가 있네 적 전선을 돌파해서 탱크를 볼 수 있게 해주게 새로운 목표가 확인된다 그대가 확인한 현장 첩보에 따르면 예전 붉은 군란의 사령관이 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네 이 사령관은 가울의 지배하에서는 군단병에 불과했군 붉은 전쟁 당시 빛을 잃은 수많은 수호자를 향해 직접 방아쇠를 당긴 자라네 이후 붉은 군란의 전당에서 전쟁군주로 승격했고 이젠 카이아틀의 깃발을 휘날리는 도살자가 됐어 처치하게 우리 정찰병들이 카이아틀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도록 지상 지도부를 분열시키게 그리고 수많은 수호자가 최후의 죽음을 맞게 한 죄값을 받아내게 넷소스에서 기갑단을 상대하느라 수고 많았네 그걸로 끝이었다면 좋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시작이었네 카이아틀 여자가 제국의 새얼굴이 되었고 내게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네 우리 대화는 그대의 예상대로 흘러갔지 그대가 입수한 정보 덕분에 확인한 게 있네 예전 붉은 군단원과 지도자를 잃은 나머지 기갑단이 여제 전쟁의회에 합류하려 경쟁하고 있네 기갑단의 단합을 저지하기 위해 난 의회 후보자들을 제거할 팀을 결성하고 있고 살라딘경이 현장 사령관을 맡을 거고 오시리스는 조은자로서 내게 보고할 걸세 그가 신입 헌터 까마귀를 첩보 담당으로 지명했네 이번에도 아만다 홀리데이가 공중지원을 제공할 거야 그대 임무는 간단하네 태양계 전역에서 카이하텔의 사령관들을 제거하면 돼 기갑단 지도부를 제거하면 내부 분쟁으로 카이하텔도 힘을 독차지하진 못할 걸세 이 기회를 놓치면 또 한 번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거야 행운을 비네 꽤 잘 어울리는 건 리프 승리의 전리품이지 클린트가 재료를 골랐다 왜 값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거지? 보답하고 싶다면 그 가면을 얼굴에서 떼지 마라 도시의 무지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나도 알고 있어 변화에 필요한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항상 변장을 한 채 이 거리를 걸어야 했다 이제서야 환영받게 됐지 너도 그럴 거다 신중하게 기다려라 아, 수호자 살라딘이 네 공격을 아주 칭찬하더군 그들은 탱크로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강철군지에 비할 수는 없지 살라딘이 전선을 지켜줄 테니 우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도 돼 표적이 필요하다 리프 친구들이 그러더군 현재 붉은 군단의 사령관들은 전부 야수 아니면 허풍선이라고 치밀함 따위는 모르는 자들이야 카이아틀의 눈길을 원할 뿐 이 정보를 이용해 그들을 제압해라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 기갑단이 선택한 길을 보여줘라 이상 카이아틀의 사령관 드라쿠스를 제거한 당신의 활약으로 네소스의 기갑단 활동은 잠정 중단되고 정복의 종이라는 기갑단의 유물까지 획득합니다 이 유물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진 않았지만 오시리스는 이 유물을 획득한 당신이 현재 카이아틀의 기갑단 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기갑단과의 전면전이 벌어질까 우려합니다 자칫 제2의 붉은 전쟁으로 확산될지 모를 이 위태로운 상황은 카이아틀이 붉은 군단의 전전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행한 고대 기갑단의 전통의식인 증명의 의식을 장려하는 통신을 오시리스가 도청하는데 성공하면서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습니다 제국의 전사들이여 기갑단이 살아난다 승자는 내 전쟁의회의 첫 구성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갑단이다 산을 씹어 삼킨다 바다를 들이킨다 하지만 지혜로운 오시리스가 카이아틀의 기갑단과 전면전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침공을 막아낼 놀라운 전략을 구상인했습니다 그 전략은 정복의 종을 소지한 자는 누구나 증명의 의식에 참여해 도전자가 될 수 있다는 기갑단의 전통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카이아틀의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기갑단을 증명의 의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제거한다면 카이아틀이 더 이상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고 세력을 규합하지 못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하면 카이아틀의 기갑단과의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그녀의 세력을 쭉 소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녀의 권위에 금까지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시리스의 훌륭한 전략은 자왈라와 살라딘과 같은 헌봉대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 전격 도입되고 이 전략을 유로파의 딥스톤 무덤에서 엑소의 기술을 훔쳐 자신과 병사들을 엑소 기갑단으로 만들어 카이아틀의 눈에 띄려는 골렘 바실리우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드라쿠스와 골렘 바실리우스를 제거한 당신 하지만 첩보요원으로 임명된 까마귀에 따르면 이들 이외에도 태양계 곳곳에서 자신만의 방목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기갑단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발사기지를 점령해 기갑단의 화력기지로 만들어 태양계에서의 기갑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바에 마라구 다른 하나는 네소스에서 백스의 미래예측 엔진을 이용해 알 수 없는 음모를 꾸미려는 원대한자 익셀이 바로 그들이었죠 이러한 까마귀의 첩보를 들은 현장 사령관 살라디는 까마귀를 네소스에 파견해 백스 미래예측 엔진으로 음모를 꾸미려는 익셀을 추적하게 하고 발사기지에는 당신을 파견해 발마라구를 저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발마라구를 저지하기 위해 발사기지 전장에 도착한 당신 하지만 전장에서 마주친 기갑단은 당신보단 문체에게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런 기갑단에게서 당신은 분노와 더불어 뭔지 모를 슬픔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장의 상공에서 당신을 지원하던 아만다 홀리데이도 이러한 기갑단을 목격하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만다 홀리데이 발사기지 상공에서 알린다 기갑단이 나방구역을 내려다보는 절벽에 기지를 구축했다 군체가 제대로 씹어주고 있긴 한데 진드기처럼 딱 버티고 있어 지금은 전적으로 군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놈들의 복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네 군체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구역까지 진출했으니까 기갑단은 이번 작전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슬픔일 거야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복수를 하러 온 거지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인류 최후의 도시를 빼앗기고 수많은 인류가 살해당한 붉은 전쟁을 통해 복수에 칼을 갈았던 경험이 있는 홀리데이는 군체에게 복수하려는 기갑단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이는 홀리데이 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갑단이 발사기지에 나타난 것이 단지 이곳을 기갑단의 화력기지로 만들어 인류에게 적대하려 했던 것이 아닌 군체가 기갑단의 고향을 사륙의 대현장으로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당신 하지만 현장 사령관 살라딘의 말처럼 기갑단을 동정할 순 없었습니다 기갑단이 발사기지에 침입했다 지금도 바알마라그가 군체소구를 공격하고 있다 그 자가 성공하면 카야틀의 전쟁의회에 합류할 거야 그러면 발사기지에도 기갑단이 몰려들겠지 가만 내버려 둘 순 없다 최고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지역이 붕괴돼서는 안 돼 그래서 당신은 발사기지에서 바알마라그를 제거합니다 그리하여 드라쿠스와 바실리오스에 이어 바알마라그까지 제거하고 탑으로 복귀한 당신은 카야틀과 언쟁 중인 오시리스를 목격합니다 많이 기다렸나 무모한 너희 사령관들을 통제하느라 바빴다 무모하다고? 유서 깊은 전통이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전쟁의회 구성원을 선발한다고 하지 않았나 상관 안 할 수가 없지 너희 사령관도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넌 현명한 자인 것 같군 우린 둘 다 최고의 승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거두는 것임을 알고 있다 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것이다 결정권은 자발라에게 있다 물론 너에게도 있지 기갑단 여제가 자비를 논하다니 이건 좀 낯설군 전임자들의 실수로부터 배운 건가 하지만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전통에 의지하려 하는군 네 초조함이 느껴진다 망설임도 하지만 말이야 제국도 없는 여제가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울 처지는 아닐 텐데 기갑단이 고향을 잃었다고 명예까지 잃은 건 아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혼자 가진 않겠다 너희 사령관에게 내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다고 전해라 네 임무는 동일하다 명예롭든 아니든 전쟁의 외에 없인 전쟁을 시작할 수 없겠지 오시리스에게 말하는 카이아틀에게서 고향을 잃어 오갈 때 없어진 기갑단의 두려움과 기갑단 내부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감지한 당신은 이로 인해 기갑단의 현재 상황과 카이아틀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익세를 추적하기 위해 내 소수를 향했던 까마귀가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익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는데 당신이 꼭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시간을 내줄 것을 재촉합니다 그때 선봉대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 통신이 수신되고 이를 확인한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연락을 해온 건 다름 아닌 기갑단의 여제 카이아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연락하고 싶었다 항상 귀를 기울이는 조언자들이 없는 곳에서 말이야 지난번의 일로 카이아틀과 기갑단에 대해 궁금증을 크게 키워온 당신은 무언가를 고백하려 하는 듯한 카이아틀의 언행에 사로잡혀 서둘러 카이아틀의 통신을 듣고 싶었지만 까마귀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까마귀와 카이아틀의 이야기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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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